이 홀은 참 보면 볼수록 예쁜 홀이죠 아일랜드 그린의 짧은 파스리홀입니다 TN 구역이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린을 바라봤을 때 정말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날이 좋으면 훨씬 더 예쁜 모습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날이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린 적중률도 좋습니다 86% 기록하고 있는 박보겸 특히 오늘 파스리홀이 좋았는데요 또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괜찮죠 뭔가 파스리홀 16번 홀의 홀인원 이후에 제대로 흐름을 샷감은 계속 좋았고 지금 이 전홀 5번 홀에서 굉장히 긴 거리 버디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퍼팅에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내리막이고요 브레이크가 있다면 왼쪽이 조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는 그린 스피드에 맞춰서 달라질 것 같고요 또 들어가요 박보겸 연속 버디까지 8 언더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한데요 이제 웃음이 나오네요 박보겸 선수는 어렸을 때 테니스를 오래 쳤다고 하는데 그게 또 장타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스피드가 그렇게 빠른가 보죠 일단 지금 보기 이후에 가장 어려운 8번 홀에 왔습니다 티샷이 아주 중요한데요 두 홀이 남아있습니다 거리가 좀 나는 선수들은 왼쪽 산을 넘겨서 티샷을 하고 지금 산을 넘겼는데요 잘 쳤습니다 많이 갔죠 예측까지 한 120 정도 남은 걸로 보여요 8번을 약간 왼쪽에서 앞바람 불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 잘 쳤어요 일단 그린으로 잘 보냈네요 박보겸 선수에게 이 8번 홀은 좀 간단해 보이는데요 만들어서 선수들이 조금이나마 플레이하기 편하게 조건을 만들어줬죠 오늘 거리가 있는 버디가 몇 차례 들어갔는데요 가족들이 사이판으로 이민을 갔다가 박보겸 선수가 골프 선수를 하겠다고 해서 또 다같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지금 조마조마 마음으로 조금이끌 Theo 좋은 상품이지만